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고층 타워를 맨손으로 무당등반한 영국 국정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서울 송파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쯤 초고층 타워 73층에서 영국 국정의 유명 암벽등반가 A 씨를 구조했습니다. 당일 아침 7시 50분쯤 A 씨를 발견한 건물 보안요원이 외국인이 속옷만 입고 타워 외벽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아침 8시 3분쯤 현장에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소방관 54명과 소방차 11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돌입했는데 A 씨는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뒤에도 등반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리고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8시 52분쯤 A 씨를 타워 73층 외벽에서 곤도라에 태워 오전 9시 2분 구조했습니다. 방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A 씨는 안전장치 전혀 없이 거의 뭐 맨손으로 이 타워를 오른 거죠? 네, 맞습니다. A 씨는 등반 당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소방관 기자는 로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이 맨손으로 외벽을 등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니 낙하산 하나만 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. A 씨는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철가상을 입은 것 외에 큰 부상은 없었고 탈진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그가 오른 타워 측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등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아이고, 그냥 보기에도 아찔하던데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?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베이스 점핑을 목적으로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 씨는 경찰에서 해당 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면서 사흘 전 입국해 하루는 모텔에 투숙했고 이틀은 노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A 씨는 지난해 7월 개장 전인 스페인의 한 테마파크에 몰래 침입해 약 111m 높이의 롤러코스터에서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린 혐의로 체포돼 집행유예 4개월을 받고 풀려났습니다. 또한 지난 2019년에도 그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유럽에서 7번째로 높은 더샤드를 무단으로 올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 이후에도 즐기차게 고층 건물 등에 오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스턴트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만큼이나 본인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정과 그 시간에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 먼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. 물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런다.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. 우리만 해도 지금 소방인원 54명, 54명이 출동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